자기 음 집에 가는 길 오늘 같은 날은 집에 혼자 들어가기 좀 그러네 괜히 자기한테 투정 부리게 되는 건 아닌지 몰라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왠지 더 속상하다 난 이런 남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닌데 미안해 자기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데도 자꾸 이래서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했었나? 나 대학 때부터 혼자 살았어 어릴 때 집안에 일이 좀 생겼었는데 그 여파가 나 대학 들어갔을 때도 남아있었고 아무튼 아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버지 얘기할 때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랐어 우리 아버지 한 일을 장난처럼 치부한 것 같잖아 영화 찍다 실패하고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사람처럼 말하니까 우리 아버진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그런 겁쟁이였다면 나도 지금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거야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혼자서 독립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을 사랑해서였거든 부모님도 물론 나를 많이 사랑해주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진짜 진실된 사람들이야 나도 그 솔직함을 물려받았고 나 집이 어려워지고 나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본 적은 없었어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었지 우리 부모님은 잘못한 게 없어 영화 업계가 이상한 거지 아 나 너무 무거운 얘기하는 것 같다 너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이런 얘기 들어도 내가 싫어지지 않겠어? 고마워 이런 얘기 절친 아니면 말 안 해 솔직히 눈치 보게 되는데 자기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다 자기 나한테 진짜 소중한 존재인 거 알지? 강연 중단된 건 괜찮을까? 도서관 직원들 모두 곤란해졌을 텐데 걱정된다 아 그래도 되는 거겠지? 자기 말대로 해야겠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 잠깐만 전화 온다 아까 강연 문제 때문인가 봐 나 때문에 도서관 쪽도 곤란한 게 많았을 테니까 이 전화는 지금 받아야겠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